어시아 되게 특이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네이션 게이밍에 누가 왜 뭐 들었어요 의미를 보면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. 유니폼은 체험감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팀 마크도 이렇게 문양이 잘 새겨져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번 대회가 여름에도 열리는데 여름에 재질이 옷 재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름에도 대회를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여러 기업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레이저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투자해 주시면 국가와 성과를 내면 정말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들 코치 모두 다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썸머는 좀 더 월드컵 직캠도 권력을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서 월드컵까지 좋은 목표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초에 풀리그에서 조금 붙임했는데 지금 다시 1등으로 올라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리브랜딩 된 그것도 있고 앞으로의 있을 세계대회나 앞으로 더 큰 대회, 사소한 대회까지 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젠지라는 팀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차후에 있는 대회들을 다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에 아직 많은 경기를 하진 않았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일단 너무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즌에 꼭 이 기세를 몰아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